2등의 아카데미 2등의 아카데미 아... 너무 아쉬웠어요 방송도 안 켰는데 2등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적을 보여드리자면 초반 예선 하나 둘 셋 넷 네 경기는 플레이와 초월자 이렇게 만나서 다 이겼고요 얘네가 티원 아카데미네 얘네가 그리고 조 결승 때 얘네 만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기고 그리고 이게 본선 4강이죠? 이 친구들도 잘했어 우리가 짜온 거 지금까지 말해오던 거 이때까지 잘했어 근데 이때가 결승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결승은 다 같이 못했다 근데 젖잘싸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한 일주일 반 정도 스크림하고 맞춰본 거 치고는 잘했다 일단 구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팀 에이스 1차 대회에서 최종 1등이 오프라인 결승을 가는 그겁니다 2차 대회 최종 1등이 오프라인 결승을 가서 얘네들이 뜨는 거야 그러고 거기에서 1,2등이 정해지는 거임 저희 팀은 현재 1차 대회 최종 2등 최종적으로 공동 3등입니다 사실 2차 대회를 지금 나갈지 안 나갈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버니, 너브리 형 같은 경우는 스트리머이기 때문에 나가든 말든 큰 그렇게 상관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요번 대회를 하면서 느꼈던 거 김덴모라는 사람은 말이야 진짜 깍지 않은 보석이었구나 여주 형 전화 한 통 때리겠습니다 내 전화는 왜 다 안 받는 거야? 아니, 러지 형 혹시 나 손절했나? 네, 여보세요? 네, 왜요? 코치님이 저희 녹화본 다 보셨잖아요 김덴모 프로 가능성 어느 만큼 보시나요 혹시? 어떤 없습니다 존나 잘했다고 그러셨으면서 왜 진짜 미안한데 제가 당신을 오빠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아니 이건 오빠가 아니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를 8강 경기였나? 어센트? 네네 그때 데모 아니었으면 좋았어요 그건 맞죠 얘 깍으면 가능성 있냐 없냐 아, 프로로? 아, 네네 당연히 가능성 있죠 당신 피지컬에서 네네 뇌를 주입시키면 프로 될 만하죠 좋은 프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좋은 프로는 될 수 있는데 좋은 팀과 좋은 코치를 만나야겠죠? 여러분 들으셨죠? 긁지 않은 복권이다 너는 근데 진짜 긁지 않은 복권이긴 해 긁었을 때 그 20억이 아니라 너는 딱 천만 원이야 아, 진짜! 아, 그래서 그 코치님은 2차 대회 때도 코치를 해 주실 생각이 있나? 어? 끊었는데, 시발? 네, 저희 팀원들 또 전화 한 통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잖아요 고객께서 전화를 안 받는다네요 고객께서 전화를 안 받는다네요? 네, 셀릭이 전화 한 통 때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어어, 셀릭아? 어? 어, 뭐하고 있니? 나 밥 먹고 있어 소감 한마디 혹시 부탁해도 될까? 조칼식 못했지 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거야 택틱 짜고 팀게임하는 김댄모의 모습은 어떠냐? 아니, 프로페셔널 했지 너무 좋았어 음... 진짜... 구체적으로 혹시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는? 아니, 제일 좋았던 건 어, 제일 좋았던 건 다른 맵은 어차피 이제 뱅키였잖아 사실 뱅키는 뭐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단 말이야 템 싸개랑 맞지 이제 형이 또 바이퍼는 뭐야? 펄이랑 아이스 박스잖아 그치 펄이랑 아밥 때 그냥 그... 솔로 파기의 귀재였어, 그치?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돈 걸겠다, 이 새끼야!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펄에서 내가 공격 라운드 A 솔로 파는 거 한 20번 정도 했어, 솔직하게 말하면 그중에서 진 거, 내 전적, 한 번 그게 어찌 됐든 상대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리 자원을 한단 말이야 맞지 19번 성공하고 한 번 졌다? 두뇌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 아아아아 하이씨 그리고 약간 상대팀은 그래도 프로는 아니지만 아마추어로서 이제 자기들끼리 좀 오래 해본 애들인 거 같아 맞지, 맞지, 맞지 그것도 맞지 저희는 진짜 2주도 안 됐거든요 하는 게 사실 이겼으면 이제 걔네 1년이 좀 지정상하는 게 아니었을까? 우승할 자격이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아, 그래서 내가 전화한 이유가 사실 2차 대회 어떻게 생각하니? 사실 2차는 이제 일정한 조율을 좀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니 우리 같은 이 사람들이 지고 이제 잠이 어떻게 와 하여튼 확인했고 슬리야 또 연락하자 오케이 그래 고생해 응 팀장으로서 님들 이런 멘탈 잡아주는 것도 필요해요 맞잖아요 어? 러지 형 뭐 하나 물어볼게 김댓모라는 애 있잖아 형이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다며 레이즈로 저지만 쓰는 저지원툴 새끼 근데 나랑 같이 팀을 이번에 해보고 달라진 내 모습 어때? 아니 근데 좀 놀랐던 게 어 팀 게임을 하면서 내가 본 김댓몬은 이제 방송, 예능 물론 실력도 뭐 어느 정도 있지만 더 예능이 가까웠단 말이야 맞지 근데 대회에서 우회의 퍼포먼스가 나오길래 좀 놀랐어 좀 다른 애였지 사실 너무 비싸긴 해 하하하 뭔 소리야 형 형은 보기에 100 중에 내가 어느 정도로 했다고 생각해? 통합적으로 이제 봤을 때 100 중에 몇 점이냐 전문은 한 70이? 네 그럼 내가 혹시 형 점수를 좀 매겨봐도 될까? 아 너가? 어어 매겨줘 매겨줘 10 15 10 10 10 10 10 물론 이번 대회로 얻은 것도 너무 많았고 뭐 소중한 사람들도 얻었고 저희도 배운 거 존나 많아가지고 만약 2차 대회를 하게 되면 더 보완해가지고 2차 대회도 또 열심히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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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httime 형 보리즈 하하핰 최근에 줌샷을 많이 안싸 봐서 그래 아 왜 그렇게 느려 오우 오우 알겠으니까 그 A가 고 A 브로 아 잠깐만 아 또 트레이드마크 또 해줬어 트레이드마크 나 지금 요번에 한다 시바 우체게 뭐 존나 안좋은데? 진짜로? 내꺼였는데 아 나 근데 제대로 해볼게요 아직 그렇게 막 못하고 있진 않거든요 준수해요 딱 불멸정도 하고 있으니까 딱 불멸정도 하고 있으니까 자 아니 얘들아 이거 터뜻히 왜왜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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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트 얘는 진짜 찐텐으로 화난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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